털러 왔습니다 좀 털어볼까? 저쪽 더 깔아? 응 한번만 더 쪼리만 털어볼게 아 이쪽을 털자 아 지금 지금 뽕을 털고 있습니다 밑에 비늘을 깔고 뽕을 터는데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나 좀 봐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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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뚝뚝 치니까 칠때마다 뚜루뚜루 아 너무 털면 안익은거 다 떨어져 아 야 저 맨 저 맨 위에 달린거는 근데 반대쪽 이렇게 어 이거 걷고 걷고 다시 가자 끈다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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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랐습니다 에이 그 야 에이 그 대박 좋습니다 아 근데 이게 허리 아프네 어 이거 판매하는 것 같네 자 이제 요렇게 아침부터 뽕 털기가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좋은거 골라내고 야파리들은 닭에게 주려고 갖다 줬어요 아 이 닭들이 뽕 맛을 알아보니면 안되는데 먹어라 얘들아 제가 없으면 안 먹을 겁니다 아 이제 뽕 맛을 보겠는데 이것들이 아 얘네들도 뽕 맛을 봐야죠 제가 이뻐라 하게 지금 키우고 있는 중 딱들 요거는 예뻐서 키우는 겁니다 별다른 건 없어요 뽕 맛을 봐 얘들아 뽕 맛을 보고 있네요 쟤네라 네 뽕 맛을 봤네